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돌봄 시간과 무상교육의 대상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교사도 늘리고 재정도 마련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반쪽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업무를 통합하는 유보 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교육부가 관련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돌봄 시간을 기존 8시간에 아침저녁 4시간을 더해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 숫자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무상교육도 모든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100곳의 통합기관 모델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 기관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미정으로 남겨뒀던 겁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영아와 유아 전교사 자격을 분리하는 안과 통합하는 안 두 가지 모두를 시안으로 내놨습니다. 입학 신청 창구는 11월부터 1원화된다지만 입학 방식을 추첨제로 할지 가산점제로 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추가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어떻게 분담할지도 여전히 미정입니다. 교환 단체들도 비용과 숫자에 대한 정확한 축에 없는 졸속 유보 통합이라며 앞다퉈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